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김경도 의원, 부의장은 무소속 손광영 의원이 선철됐습니다. 과반 의석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표가 갈리면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범야권의 뜻이 반영된 의장단이 구성됐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끼리 맞붙은 안동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3선의 김경도 의원이 4선 권기탁 의원을 투표차로 이기고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경도 의장은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동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최우선을 가지러 삼아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1,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 투표까지 진행한 끝에 무소속의 손광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선 의원 우선 선출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연대를 통해 이번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로 의장단을 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오는 8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문경시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이정걸 의원, 부의장에는 진후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천군 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강영구 의원, 부의장에는 박재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청송군 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심상유 의원, 부의장에는 윤영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시군 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경북도의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영주 출신 오산의 박성만 의원을 의장 후보로 경주 출신 배진석, 최병준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선출했는데 도의원 신호 1명 가운데 55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